오늘 미디어 쇼케이스는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타이틀곡 모해 그리고 수록곡 아이코프의 무대를 만나보신 뒤에 홀로서기로 시작한 강다니엘의 칼라홍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로 차례차례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자 그럼 칼라홍미로 새로 인사드리는 강다니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당당하게 홀로설비를 알리는 강다니엘입니다. 자 포토타임. 갖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부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마이크 건네주시면 많은 미디어 관계자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강다니엘입니다. 이번에 솔로 앨범 솔로 첫 데뷔 앨범의 칼라홍미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 일단 오늘 날씨가 되게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한데 이렇게 벌써 많은 분들이 엄청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좋은 무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잘 이렇게 인사를 마시셨고 저 마이크 잠깐 건네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보면 포토타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여름입니다만 아주 시원한 블루톤의 의상을 입었습니다. 자 정면부터 우리 기자님들과 오랜만에 한번 눈을 맞춰주시죠. 자 왼쪽도 살짝 한번 봐주시고요.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예 간단하게 솔로 선도 한번 부탁드릴까요? 예 자 긴 공백을 끝내고 드디어 홀로 속이로 날개 질서 시작하고 있는 강다니엘입니다. 저쪽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자 사뭇 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실 테고 많은 의욕도 갖고 계실 텐데요. 자 멋진 인사를 다시 한번 정면부터 또 다른 이제 살짝 이제 좀 부드러운 포즈로 예 오랜만에 손아트 한번 보여주시죠. 역시 강다니엘입니다.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오른쪽도 살짝 한번 예 아 미소도 한번 보여주세요. 예 자 끝으로 왼쪽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네 부족하신 분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예 아 위쪽에도 계십니까? 아 위쪽에서도 예 많은 취재진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네 자 활짝 웃으면서 손을 살번내고 있는 강다니엘입니다. 자 이렇게 공식적인 홀로서기를 알린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멋진 무대를 위해서 잠시 퇴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알았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